아빠가 사주신 세관 여기서라면 편히 잠들 수 있겠어 자! 무슨 일이야? 이거 네 관 맞아? 내가 들어가야 딱 맞겠는걸? 이건 어른용이라 그런 거야 어른이 되려면 한참 더 커야겠는걸? 저 키 크고 싶어요 키? 우리 틀린 지금도 충분히 아담하고 귀여운데 왜? 아직 부족해요 나도 나도 내가 더 빨리 클 거야 누나보다 더 커질 거라고 좋은 방법이 있지 긴 꼬리 원숭이의 벼룩을 먹고 사는 애벌레 컵케이크 큰 키를 가진 기른의 털로 만든 스프 긴 방울뱀의 땀으로 만든 에드 세트란다 진짜 이걸 먹으면 키가 큰다고요? 그럼 영양 가득한 음식들이잖니 어머 기다란 코끼리 코털 푸딩이 완성됐나 보네 그래 키만 클 수 있다면 어머 벌써 다 먹었니? 자 마지막으로 디저트를 한다 차비! 하하하 준비 완료 아빠 이거 정말 키 크는 밑밥 맞아요? 그럼 아빠만 믿으렴 자 숨을 크게 들이쉬고 늘어나라 늘어나라 이게 아닌데 누나 내가 도와줄까? 차비! 키가 크려면 충분히 자는 게 중요하단 말이지 차비 너! 쭉쭉쭉쭉쭉 차비 너! 너 정말 키가 크고 싶은가 보구나 응 언제나 기린 아저씨가 부러웠거든 그렇다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키가 크는 거야? 넌 중력의 법칙도 모르니? 에이미는 늘 이러고 잔대 우와! 그럼 난 이만 이제 키가 크는 거야 키 꺼라 키 꺼라 기아 빨리 꺼지렴 재밌었으면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 재밌었으면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 재밌었으면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